자 안녕하십니까 월깨방 설형입니다. 자 오늘 오랜만이죠? 네 오랜만입니다. 우연님 오셨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 저희 채널에 이렇게 좀 뭔가 화사한 네 뭔가 네 그런 것들이 제가 그렇게 화사하진 않아요. 네 아하하하 네 어휘도 잘 지내셨습니까? 아 네 코로나 동안 아주 탱자탱자 잘 보고 놀아서 네 체력은 남아 도네요. 이제 좀 괜찮아졌잖아요. 네 맞죠. 죽을거처럼 움직여 봐야죠. 우리 우연님 오랜만에 봤더니 아 월급이 몸만치겠다. 왜왜왜왜왜왜왜? 저희가 앞전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네 제가 나도 잃고 있었어. 나 NAU crux2 아 왜 그래 죽어요. 어 네 어쨌든 네 우연님 진짜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 오늘도 역시 이제 레슬링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네 고맙습니다. 그래서 주인국도 잊고 이 말랑해진 몸을 어떻게 해요? 네. 제가 코로나 동안 진짜 코로나도 걸리고 이러는 동안에 살이 많이 찌고 근육에 손실이 많이 일어났어요. 근손실을 많이 보셨구나. 네. 운동을 통해서 이제 또 다시 만드셔야죠. 네. 그죠. 또 오늘 기술하는 거 아닌가요? 아 그럴 줄 알고 제가. 기존께 약간 순한 맛이었다면 오늘은 약간 매운맛으로. 매운맛이요? 네. 매운맛. 기존께 순한 맛이었다. 아 매운맛. 매운맛으로. 저의 큰 그림이었습니다. 약간 고현님에게 레슬링에 재미를 입힌 다음. 네. 뭔가 진짜 리얼한 선수로 키우고자 하는 제 마음. 제가 마.. 제가. 아닌데. 아니 제가 이제까지 너무 레슬링이 재밌고 좋아서 레슬링을 해왔는데. 아 재미를 없애시겠다. 아니요. 재미를 없앤다는 건 아닙니다. 뭔가 좀 딥하게. 아 딥하게. 말 그대로 순한 맛이었다면 이제는 매운맛으로. 네.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. 겁난다. 아 딥. 자. 뭉클기죠? 레슬링 하면 이 버피를 빼먹을 수 없어. 일단 첫 번째로. 네. 하나 둘 셋. 이렇게 있다 지금. 자 제가 두려워 셀게요. 자 시작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셋. 오케이. 하나 둘 셋. 굿. 잘 했어요. 끝인가요? 아니 근데. 체력이 진짜 많이 안 빠지긴 빠졌 거야. 이게 ACFR 단축이 좀 있어요. 잠깐만, 그럼 이렇게. 진짜? 되게 금방 숨이 차요. 진짜 안 불쯤라. 너무 진짜 прекрас. 右腰 표정 못 해. 아니 근데 진짜 체력이 많이 빠졌고 근력도 좀 많이 딱 자 이번에 다음입니다 이제 버피 다음 발 바꿔뛰기라고요 이제 이런 동작들을 하는데요 이제 이것도 어깨 운동 그 다음에 복부 운동 같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자 손짓고 다리가 하나 둘 셋 다리 운동 아닌가요? 아니에요 이거 해보시면 아 이래서 판 운동이라고 했구나 아시고요 자 자 원래 30개 하지만 20개 만 해볼게요 자 준비 어 편한 발로 가시면 돼요 네 왼발이 편하시면 왼발이 붙죠 그렇지 시작 아휴 그리고 운동신경이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형님이 운동신경이 있어 저는 알아요 우회님 팔이 이러고 주먹이 여리여리 하잖아요 맞으면 안 맞으면 돼요 자 목운동이에요 이마 뒤통수 대는 거예요 이렇게 딱 대고 통수 이마 어 뭐가 좀 통수 이마 통수 이마 오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거? 아니야 아니야 오늘 레슬러러들은 다 얼굴이 심플하게 지내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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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케이 이마 대고 이마요? 네 이마 대고 그렇지 다리 딱 다리 좀 벌려 그렇지 오케이 머리를 조금만 더 앞으로 당길게요 뒤통수 대고 이마 대고 오 다시 오 천 천 이거 내가 딱 얘기했잖아요 잘하잖아 아니 지금 넣고 해줘야지 그렇지 네 손 더 위에다 싶다 더 위에다 그렇지 됐어 뒤통수 한 손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일곱 워쏘 오케 열 더욱 잘 쓰지 목 스트레칭이 어렵지 열 다섯 개만 더 하나 둘 둘 진짜 잘 진짜 잘하는 거예요 셋 넷 넷 와 오케이 자 코 매우 아 코가 왜 맵지 여기가 이제 뽕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오 코가 매워요 네 자 보세요 이제 침 하얀 빗지 뒤로 하는 빗지 한번 보여주세요 뒤부르기? 아냐 뒤부르기 안 돼 어우 뭐야 여기서 하나 헥서신 스타일이 이렇게 네 호달랑말랑하게 네 그렇지 오이 오오이 네 네 다 갔다가 돌아오고 또 밀고 가실 때 하나 뒷꿈치를 밀어보세요 뒷꿈치 네 가실 때 여기서 가실 때 와 개선 그렇죠 네 맞아요 하나 하나 둘 둘 숨을 못 쉬어 넷 넷 넷 다섯 오케이 잘했어요 아 숨이 안 쉬었어 어 와 아니 아니 뒤로 파괴가 많이 뒤로 파괴가 많이 통보가 막 아니 아니 자 우리가 브리지를 했는데 우리 브리지 회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마를 끝까지 대는 거예요 이마를 끝까지 대는 거예요 이마를 대서 넘어가서 여기에서 이게 하이브리지 동작이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다리를 좀 당기고 무릎을 쭉 바닥에 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무릎이 그러면 기관할 수 있어요 그래 너무 와서 하이브리지 만드는 거야 이마 끝까지 되고 그렇지 그렇지 바로 보세요 됐다 와 여기서 무릎을 하고 여기서 무릎을 이렇게 무릎을 그렇지 아 머리 꼈어 머리 꼈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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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머리 꼈어 아 진짜 나 머리 띵 띵인 거 보여 여기가 어디에 띵인 거야 아 여기 빌대 머리 꼈어 아 안 되겠다 이거 머리를 오늘 매운맛 모드로 가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머리 매운맛 모드 갑니다 여러분 맞아 맞아 자 발을 좀 벌려야 돼 어 넘어가시고 이렇게 해서 발가락 다시 잡아주고 발가락 다시 잡고 거기서 앞으로 그렇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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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 오 오 예스 자 이제 목 풀기 정도는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저 제가 해야되는 그 스플렉스라는 기술을 한번 네 보여주시면 안되나요? 그럼 한번 다 내보실래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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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잊잖아 아 스플렉스는 이제 허니 그니까 요만큼 조금 요만큼 아까 브릿지했던 것처럼 요만큼까지는 가져야 되는 거고 상대방은 이렇게 잡을 거예요 몸 쪽에다 딱 붙이고 이 상태에서 아랫배로 퉁 튕겨서 뒤로 넘어트리는 거예요 음 약간 지금 제가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제 벨리 투 벨리 스플렉스 음 배꼽과 배꼽이 마주쳐서 이 상태에서 뒤로 깡 던진다고 해서 이게 벨리 투 벨리 스플렉스인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요 이 상태에서 잡고 둘 둘 오 오 오 나 허름 끼쳤어 왜 왜 아니 근데 누구 죽일까 아 배우면 아 배우면 아 배우면 눈도 죽어 네 아 배우면 슈플렉스 드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해서 허리를 한 번 춤 같았어 방금 오 오오오 이렇게! 아 근데 코치는데 힘들어 왜 이렇게? 아 그냥! 아 그거 아닌데! 아닌데? 두개 한번 더 쉬어! 그렇지! 좋아! 좁혔어! 좋아 좋아 좋아! 아 더 힘들지 않다! 좋아 좋아 좋아! 그렇지! 나이스 슛!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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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! 오케이! 아예! 오케이! 오케이 하나, 마지막 하나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 오케이, 올라가 나이스 오케이 이거 케빈이 편집 말고 풀영상으로 나와주세요 다큐멘트 인강댄스 인강댄스 소품은 들려잖아 두 개하고 더 쉬어 두 개하고 더 쉬어 좁혔어 아 더 힘들잖아 이게 어떻게 다리 터지고 막 얼마나 던졌으면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안전한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서 방금 했던 그 드릴처럼 뒤로 간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뒤로 쭉 던져주면 돼요 네 자 뒤로 던져주세요 나 쟤랑 그냥 이렇게 안 누울 것 같은데?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하나 둘 아랫배로 퉁 튕긴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봐요 어 얘가 나만의 응 그렇지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으악 퉁 튕겨 이렇게 빵 튕겨야 돼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? 그냥 끝까지 뒤로 뒤로 얘를 던져버린다고 생각해 봐 던진다고 생각해 봐 그렇지 오케이 아 이거 나 때렸어 복수하는 거야 저거 여기에서 딱 쓰시고 뭐 만약에 이렇게 딱 잡고요 이 상태에서 어 바닥을 쳐다보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 여기 아니야? 어디 어디 바다 어디 바다 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설명을 제대로 못해 어 뭐야 거기 아니야? 아니 아니 이거 아니 바닥을 못하네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제가 아 제가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보세요 바닥을 쳐다보는데 끝까지 바닥을 쳐다보세요 요렇게 바닥을 쳐다보는 거야 그럼 천장을 보는 거 아니에요? 어 미안해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게 하는 거 어 오케이 어 그렇지 가다가 어 그렇지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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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근데 뭔가 짱돌 쌤이 할 때는 이렇게 착! 하는 기분인데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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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심이 안 잡히는 거야 아 여기서 딱 갔을 때 아랫배부터 쭉 찍혀서 요렇게 중심이 딱 잡혀야 되는데 아랫배부터 쭉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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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 넘어질 때 여기서 이렇게만 붙는단 말이야 네 아 손이 이렇게 가슴쪽으로만 말아야 돼 이렇게 몸쪽으로 붙어 스플렉스 향해 가는 거야 아랫바 툼 그렇지 와 진짜 잘하는 거야 찐이에요 진짜 잘하는 거야 할 수 있어 스플렉스 할 수 있어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일단 훈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 컨텐츠에 약간 레슬링 매운맛의 이름이 있으면 좋겠는데 요거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밑에다가 한 번씩 아 우회노님의 스플렉스 하는 그날까지 네 상당히 또 레슬링 매운맛으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인사 한 번 해주시고 네 다음 주에도 열심히 운동을 하기 하 자 파이팅 다시 한번 더